1. 월세 숨만 쉬어도 월세 나가고 이렇게 쭉쭉쭉 적자가 되잖아요 나는 역시 자격이 안 되는데 망했다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죽기 직전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았어요 마이너스 2억으로 그냥 끝낸 이 경험 자체를 그때 당시에는 새벽 6시쯤에 사무실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는 책 읽고 영업 관련한 책들 다 읽었죠 그냥 뭐 그 서점에 있는 말하기, 기술, 화술, 심리, 영어, 비즈니스 이런 책들 다 쌓아두고 급했어요 진짜 그래서 아침에 읽고 그날 바로 적용하고 어제는 전화가 2시간 걸렸으면 오늘은 무조건 1시간 40분이라도 걸리게 만들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찌러내렸어요 8개월 뒤에 어떻게 했냐면 고객이 이제 제가 아무 연락도 안 해도 줄을 서는 정도가 됐었거든요 저는 20대 때도 저한테 너 잘될 거라고 해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래도 제가 저를 믿어줬던 게 제일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받아주는 곳이 거기 밖에 없었다라고 해야지 그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 21살 정도의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 약간 학점 교류 같은 걸 하러 왔거든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학생으로 있으면 이걸 앞지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당장 사회생활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학력이나 아니면 나이 조건을 안 가리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스타트업 밖에 없었고 제가 승무원을 막 면접을 보다가 외양사 한 곳을 붙었어요 그래서 외양사 한 곳이랑 지금 제가 다녔던 스타트업이랑 거기는 이제 강연이나 토크쇼 이런 거를 막 만들어 가던 되게 그때 당시에는 엄청 유망한 그런 회사였었거든요 그게 같이 붙었는데 이제 둘 중에 뭘 할까 하다가 만약에 제가 승무원을 가면 전성기가 딱 20대 하고 끝일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붙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막 이런 서비스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소명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당연히 뭐 그게 맞는 사람 맞겠지만 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더 뭐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게 곡선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 그러면은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해가지고 빨리 사회생활 하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월급은 사실은 처음에는 안 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막 여기저기 그때 막 제가 대기업을 써가지고 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뭐 저는 서류에서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는 뭐 200만 원 주니까 가야지 여기는 160 주니까 안 가야지 뭐 따질 게 없었고 월급 얼만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했고 처음에는 한 번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직원들 앞에서 막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온갖 거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떨어졌어요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제 메일을 보냈어요 왜 떨어졌냐고 그리고 붙을 때까지 다시 지원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보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작은 회사의 어떤 경영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또 회사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주는 직원이 있으면 다시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한 번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바로 실무 미팅하는 자리에 이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냥 진짜 아무 설명도 안 해주시고 실무 미팅하는 자리에 데려가서 저보고 어떤 역할을 하라고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옆에 앉혀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노트라마 다 꺼내서 막 회의로 시키지도 않은데 다 줬고 나와가지고 그냥 뭐 드리고 제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미팅이 아젠다는 이건 거 같은데 뭐 의사결정 할 때 장단점이 이건 거 같습니다 하면서 시키지도 않고 뭐 원래 엄청 인사이트 있는 내용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얘기 말씀드리니까 그때 팀장님이 월요일날까지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쓰 이러면서 너무 좋았죠 그때는 KTX에서 막 다시 불러서 올라갈 때 막 저는 어떻게 나를 어필할까 온갖 걸 다 준비하고 갔는데 어필할 기회는 하나도 없었고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다? 네 엄청 급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가릴 겨루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렸어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데 80이면 진짜 큰 돈이었어요 제가 그때 22살인가 그랬는데 22살이 용돈을 80만 원 받으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야 제가 예전에 80만 원 받았다가 이게 뭔가 스토리라인이 잡히는데 그때는 행복했어요 엄청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다 보니까 이게 집 같은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막 항상 바퀴발레 나오는 집에 아니면은 정말 삐까뻔쩍아 강남 아파트 옆에 있는 낡은 건물의 고시원 이런 곳에서 살아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어 막 저희 집에 못 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제 돈으로 제가 저를 막 먹여 살리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때는 어려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 누군가 욕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계속 달잖아요 어려서 가능했다고 지금 제가 뭐 누군가 가족을 책임져야 되거나 나이가 조금 있거나 하면은 못 할 텐데 그때는 저는 어렵고 제가 하는 일 자체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거를 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이 돈 받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막 가엾게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 돈을 받으면서도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제가 뭔가 일을 하지 못하고 다 자기 몫을 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제가 제 몫을 못 하는 것 같을 때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괜찮았냐 심지어 나중에 그게 뭐 80만원 뭐 120, 140, 160, 180 세금 떼고 다시 140, 160 이렇게 되거든요 그 과정이 거의 4, 5년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 월급도 못 나올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형그름이 안 좋아가지고 50%만 나오고 0%만 나올 때도 있고 주변에서 경은아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호구처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조언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냥 나는 내가 하는 게 좋다 그때 당시에 하는 일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많이 가졌고 좀 돈이 자부심을 막 또 채워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물가 상승률보다 안 오르는 연봉 조금 뭐 한 달에 1, 20 더 받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정체성 그는 그 첫 번째 월급을 별로 못 받았던 회사에서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정체성은 이제 제가 앞전에 공동차업한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경영을 하면서 이제 배웠던 거고 맨 처음에 뭔가 이제 사회에서 일을 대하는 태도나 어쨌든 직장인 사회인으로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지였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또 저 같았어요 제가 유독 좀 계산을 못하고 그러긴 했는데 제 주변에 있었던 제 옆자리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태도를 보여줬었고 100%는 아니지만 10명 중에 2명이라도 그런 태도였으면 저는 그 2명 옆에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 좀 안 보려고 했어요 어차피 제가 선택한 선택지인데 사람들 막 회사 다니면은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아 여기 구멍가게고 빨리 탈출이 답이고 퇴사가 답이다 뭐 퇴사해라 이러면서도 다니고 있잖아요 어차피 자기가 선택한 조직이고 자기 선택인데 그 좀 자기 얼굴에 찜뱉기 아닌가 정말 별로 있는 회사라면 나가야겠지만 저는 그래도 좋은 점이 좀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선택한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만 보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마케팅을 막 해야지 이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전 회사에 있다가 이제 아 저도 깨달은 게 있었어요 회사에 진짜 미래가 없겠다 저는 항상 다닐 때 그래도 제가 그 회사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퇴사할 때 사업 넘버가 5번이었거든요 근데 직원이 한 12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가서 직원이 그렇게 늘고 매출이 막 진짜 최고가 연매출 100억이었다고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막 고속 성장을 했었어요 회사는 성장하지만 직원들은 가난한 그런 전형적인 회사였었는데 그 안에서 회사가 성장하는 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막 많이 받지 못해도 그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 기여감이 너무 좋아서 막 다녔었는데 더 이상 회사가 성장할 것 같지 않다고 확신이 든 순간이 있었어요 내부에서 막 횡령 문제 생기고 막 정말 우리 회사에 있을 것 같지 않았던 그냥 너무 지저분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프리랜서 일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프리랜서 일들을 하다가 프리랜서를 나오면 알게 돼요 지금 직장이신 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회사를 나오면 자본주의에서 자기 몸값이 어떤지 진짜 정확하게 가격표가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월급보다 이제 많은 돈을 처음에 받게 되면서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저한테 의뢰하셨던 분들이 제가 회사 나왔다고 하니까 아 나 회사 말고 너한테 의뢰할래 하면서 바로 일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생활을 하다가 제가 약간 좀 뽕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 이제 잘하나 보다 아 나 좀 잘 나가나 보다 이렇게 막 취하 있을 때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의뢰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막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모아서 막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 프로젝트를 의뢰했던 클라이언트가 진짜 하루 아침에 그냥 안 한다고 사무실 내일 당장 사무실에서 짐 빼서 이제 나가라고 한 거예요 아 그때는 이제 저 혼자면 괜찮은데 그때는 제가 같이 하자고 이전 회사에 제 후배들도 막 데려와서 팀을 꾸려놨었고 제 주변 친구도 데려와서 팀을 이미 꾸려놨고 이미 두 달 동안 일을 한 상황인데 나가라고 하니까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럼 뭐 그 월급은 어떡할 것이며 그 다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짐 챙기러 왔는데 너무 쪽팔려서 얼굴을 못 보겠고 막 그래도 두 달 동안 어떻게든 동거동락했는데 밥이나 한 번 먹자는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의뢰를 많이 받고 뭔가 값들한테 선택을 많이 받는 을이 됐다고 해서 내가 잘나가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선택하는 저 자본가가 돼야겠다 저한테 하루 아침에 프로젝트 없겠다고 말했던 클라이언트 분이 사업가였거든요 저도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을 해야겠다 나도 저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뭘로 사업을 할지는 몰랐어요 뭘로 사업을 할지는 그냥 모르고 책 같은 거 엄청 보고 있다가 그때 이제 사업에 눈을 뜨게 해주는 귀인분을 만나죠 사실 마케팅이라는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케팅 기술만큼 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시장을 엄청 타잖아요 근데 마케팅 기술은 절대 시장을 타지 않거든요 자기가 당장 판매할 수 있으니까 현금을 바로바로 벌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동 창업을 하면 이제 또 제가 마케팅과 더불어 경영까지 또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타 2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그런 부품 꿈이었지만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이제 열었다 보니까 막 공부를 막 했어요 그리고 막 어려워 보이는 그런 용어들이나 아니면 멋있어 보이는 것들 뭐 로아스니 GA니 퍼포먼스니 뭐 대시보드 설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막 꽂혀 있다가 사실 본질을 놓친 거죠 사실 그런 기술들이 본질이 아니라 그 뭐 내가 뭐 고객이라면 고객의 마음 혹은 뭐 고객이 이걸 샀을 때 무조건 그 사람이 두세 배로 더 얻어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나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나 이게 훨씬 더 중요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좀 멋있어 보이는 것들에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동안 이제 숨만 쉬어도 월세 나가고 막 이렇게 쭉쭉쭉 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혼자 막 의사결정을 다 했었어요 막 무엇을 팔아볼지 아니면 채용도 그렇고 인사결정도 그렇고 저 혼자 막 이게 다 했었는데 그런 결과가 이제 한 4개월인가 5개월 지났는데 절 부르시더라고요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2억인데 혹시 알고 있냐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요 강남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카페였는데 대안이 있냐 라고 하니까 그래서 몰랐거든요 그렇게까지 돈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몰랐어요 진짜 사업에서 삐끗하는 거 한순간이구나 대안도 없고 그리고 막 그래서 어버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했는데 저도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나는 역시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기회를 받아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사업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렇게 회사가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직원분들은 귀신같이 눈치를 채거든요 직원분들이 저를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경영자로서 이런 자질이나 이런 것도 없었다 보니까 12명 분 정도 있었는데 진짜 싹 여러 이유로 싹 나가고 한 2명 정도가 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분도 남아준 게 아니라 언제 나갈지 각을 보고 계셨던 거 같아요 근데 일단 가서 막 요청을 했죠 제발 어떻게든 다시 이제 올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제발 있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회사에서도 약간 어떤 딜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무조건 내가 원래 저도 약간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이대로 그냥 그냥 해봐 도망쳐버리면은 다시는 사업 시작 못할 거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죽기 직전에 너무 후회할 거 같았어요 이 마이너스 2억으로 그냥 끝낸 이 경험 자체를 그래서 아 진짜 죽이 되든 밤이 되든 돈을 더 버는 건 목표가 아니고 이 적자만이라도 뭔가 내 첫 경영의 결과만이라도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끝내자라는 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돈 넣고 이렇게 안 했었으니까 다른 사람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책임감이랑 이런 게 프레셔가 엄청 큰 상태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다 벗어 던지고 그 통신사별로 번호를 두 개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KT, LG유플러스, SKT 다 가서 제 명의로 이제 통신사별로 번호를 이렇게 두 개씩 만들었어요 총 여섯 개 만들어서 이제 카카오톡에 이제 다 이렇게 하고 그때 저희가 변호사 마케팅을 했었어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들어가서 거기 나오는 이름들 싹 검색해서 연락처 찾을 수 있는 분들 다 찾아가지고 메일이든 카카오톡이든 전화번호든 다 해서 다 전화하고 메일 돌리고 하루에 딱 출근하면 그것부터 했었어요 그렇게 왜 많이 만들었냐면 전화를 하도 아니까 신고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번호가 다 블락블락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 블락 되면은 그냥 아 이럴 시간도 없고 그냥 바로 새 번호 또 만들어가지고 또 보내고 또 카카오톡 신고 당해가지고 또 정지 먹고 그럼 또 만들어서 또 보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막 그냥 스팸처럼 안 보내고 저희가 조금 되게 막 기획을 해서 보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 보내면 안 되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이상한 김 팀장이라는 유튜브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유튜브 해서 거기서 막 마케팅에 대해서 막 설명도 하고 변호사분들한테 이제 보내는 영상도 막 찍고 해서 나 그냥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 영상에 나오는 누구누구인데 내가 직업병처럼 막 이렇게 보다가 너 블로그를 보고 정말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고 실제로 진짜 그분들 블로그 다 보고 다 바꿔서 써서 보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 하고 이제 미친 듯이 했죠 근데 그게 하려면은 딱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보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녁에 보내면 진짜 스팸 같잖아요 그래서 딱 도착해서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은 100개 보내자 내일은 110개 보내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막 물도 안 마시고 뭐 물 마시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동안 다 날아가잖아요 밥도 당연히 안 먹고 그때 무식하게 했어요 그냥 무식하게 미친 듯이 맨날 이렇게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그렇게 한 명씩 이제 회신이 오면은 무조건 이제 전화해가지고 계약 딸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새벽 6시쯤에 이제 사무실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는 책 읽고 왜냐면은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감사한 전화잖아요 사실 그렇게 뿌려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든 계약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전화를 한 2시간 정도 해도 결국에 안 하는 거예요 계약을 그래서 무조건 계약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막 영어 관련한 책들 다 읽었죠 그냥 뭐 그 서점에 있는 그냥 뭐 말하기 기술 화술 심리 영어 비즈니스 이런 책들 다 쌓아두고 급했어요 진짜 그래서 아침에 읽고 그날 바로 적용하고 어제는 전화가 2시간 걸렸으면 오늘은 무조건 1시간 40분이라도 걸리게 만들자 그래서 막 조금씩 조금씩 찌러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시간 1시간 40분 1시간 반 1시간 40분 30분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서 나중에는 그게 8개월 뒤에 어떻게 됐냐면 고객이 이제 제가 아무 연락도 안 해도 줄을 서는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진짜 마이너스에서부터 0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는 미친듯이 퇴짜받고 미친듯이 전화하고 전화를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과정도 꽤 길었었고 받은 사람이 내 전화를 끊지 않고 계약까지 하게 만드는데도 꽤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냥 아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줄을 서는구나 그러고 나서 회사가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커터 마감 커터 마감이 됐었고 제가 느낀 거는 본질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회사가 줄을 회사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이유가 제가 막 갑자기 엄청 말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었고 제가 영업 전화를 싹 끊고 그냥 아 내가 진짜 변호사를 잘 알겠다 법리는 변호사님이 더 잘 알겠지만 내가 이 의뢰인의 마음 심리만큼은 내가 진짜 잘 알아야겠다 그래야지 변호사님들하고 대등하게 혹은 변호사님들이 저를 완전히 전문가로서 신뢰하게 만들어야겠다 제가 뭐 법리를 더 잘 안다고 변호사님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로 비비겠어요 근데 이혼 이혼 사건을 찾는 의뢰인은 어떻고 형사 사건을 찾는 의뢰인은 어떻고 이거 정도는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계약이 좀 되고 나서부터 그 문제가 그거였어요 이게 그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거 자체가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 자체가 괜찮아야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여러 마케팅 기술로 갖다 붙여 봤는데 효과가 장기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본질이 조금 본질부터 잡고 가야겠다 해서 영업 다 멈추고 신규 받는 것도 다 멈추고 그때부터 지금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정말 100% 그냥 무조건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하게 만들어야겠다 언제든 저희하고 계약 파기를 할 수 있게 조건을 다 바꿔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재계약하고 싶게 만들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평생 영업전화만 돌려야 되는 운명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전부 다 멈추고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직원들이 되게 저 많이 웃는데 내가 만약에 고객이라면 이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변호사 마케팅이니까 의뢰인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부스 들어가서 아침부터 제가 담당한 변호사님이랑 같은 선택지에 있을 것 같은 변호사님들 있잖아요 검색했을 때 아래 위로 나온 변호사님들 다 전화해서 하루는 이혼을 원하는 여자가 됐다가 하루는 사기 피해 당한 사람이 됐다가 변호사님들한테 상담 문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진짜로 의뢰인 입장이 돼서 그래서 그 상대방 변호사님이 혹은 사무장님이 무슨 대답을 했을 때 가장 의뢰인이 신뢰가 가고 그리고 내가 의뢰인이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좋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싫고 이런 것들을 진짜 밥 먹고 그것만 미친 듯이 했어요 그냥 그래서 아 이혼 상담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중요하구나 혹은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너 지금 진짜 큰일 났다 하면서 혼내듯이 위협하는 게 중요하구나 혹은 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자존감을 살려주는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되게 영상이다 보니까 엄청 크게 크게 말하는데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의뢰인 입장이 돼서 제가 고객 입장이 돼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강정이입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교육자료를 다 만들었죠 그래서 직원분들 다 모아놓고 앞으로 이 키워드, 이 키워드, 이 키워드의 전략들을 다 세워줬어요 뭐 회생 파산이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역도 만약에 변호사분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면 어떻게 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변호사가 어디 지역에 어떤 연차에 어떤 사건을 하더라도 그냥 모든 승리 전략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막 그냥 서울 지역 의뢰인도 돼 봤다가 광주 지역 의뢰인도 돼 봤다가 제주도도 돼 봤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의뢰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객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쫙 정리하고 그때부터 그냥 막 사람들이 절대 안 나가더라고요 개학 제가 막 영업전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안 나가고 막 영원에서부터 시작했었던 변호사님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뭐 저 월 1억 했어요 아니면은 저 개인 사무소를 하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변호사님들 두 명 더 드려가지고 법무업인으로 확장했어요 하는 후기들이 막 미친듯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후기들 나온 거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 유튜브에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 선순환 사이클을 탔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업전화 하나도 안 했죠 그냥 그때부터는 저희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수를 정해뒀었거든요 이게 퀄리티 한 번에 많이 맡으면은 이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딱 지역마다 한 곳 혹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업체 몇 개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놨어가지고 막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대기 예약 걸어주시고 그럼 대기 예약이 걸려 있으니까 기존 고객님들은 더 또 안 빠져나가시고 이랬었죠 제가 딱 그 적자 2억 됐다라는 말을 그 해에 그 해 연초에 들었었는데 이거 다 갚았다는 말을 10월인가? 그때 들었던 거 같아요 그 해 10월달에 그래가지고 막 그때 같이 남았던 두 명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랑 막 울고 그랬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막 나중에 김경원 팀장님 자서전 같은 거 쓰면 자기가 증언해 주겠다고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다고 나중에 자기가 증언해 주겠다고 막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도 안 믿겠어요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월 1억까지 갔던 게 블로그 마케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사가 월 1억이 이제 달성을 하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재계약이 목표였다고 그때 재계약률이 97점 몇 프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번 달에 1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또 1억을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고 다음 달에도 1억 그 다음 달에도 1억 그 다음 달에 1억 그리고 여기서 쿼터만 더 우리가 받으면 2억 되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 시스템이 됐을 때 직원 교육이 제일 문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아까 전에 막 다 앉혀놓고 막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다 교육시켰다 했잖아요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직원 교육도 좀 자동화 시켜놓고 싶어서 지금처럼 클래스원원이 거대한 플랫폼이 아닐 때 이제 들어갔던 거죠 아 여기다가 일단 올려두면 뭔가 직원분들이 봤을 때 우리 회사에 위상도 더 살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직원분들 교육 자동화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또 너무 잘 된 거고 회사가 잘 되는 시기랑 제 강의가 잘 됐던 시기랑 거의 겹쳤어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어려운 거 같아요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직장인일 때도 경영을 할 때도 그냥 같이 일하는 분들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 분들의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이제 어려운 일이었던 거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클라이언트 분들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쉬웠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의 그런 마음을 얻는 일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맞춰 가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일하는 곳에서 자기 자존감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치지 않게 함께 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어려웠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도 막 제 능력이 부족한 거 같고 저 막 마음도 급하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제 마음을 좀 상처받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과정이 좀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그냥 적자 났을 때 제일 힘들었죠 솔직히 말해서 다 호사스러운 말이에요 사실 다른 건 다 호사스러운 말이고 여기서 적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걸요 그냥 성장이고 나발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 그리고 뭐 아무도 주변에서 그렇게 빨리 8개월 만에 막 이렇게 뭐 저 빚도 갚고 회사도 월 1억 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아무도 안 그랬거든요 누가 그러겠어요 마케팅 1억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8개월 만에 막 2억에서 2억 갚고 그러고 나서 월 1억 자동화 시스템까지 진짜 어려울 거 같거든요 그걸 해야겠다는 동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내가 마이너스를 만들었다 빨리 플러스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근데 누가 막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오로지 저의 그런 부담감 그 책임감이 그쵸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잘 됐던 그 회사도 잘 나가고 그 제 강의도 잘 됐던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정신과를 가게 돼요 이게 엄청난 그 얼마나 프레셔가 심했겠어요 저 스스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무도 외부에서 프레셔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프레셔를 주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제가 저의 그런 압박감이나 책임감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너무 큰 중압감을 견뎠고 그리고 그 중압감에서 풀려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저랑 되게 긴밀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이제 간부로 두 명을 안쳐놨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다 이제 돌아가고 회사도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없어서 진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들어가서 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새 너무 바쁘셨던 거 같다고 그래서 혼자 집 들어가는 길에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막 생각하면 뿌듯할 거 같잖아요 근데 엄청난 허무함과 그러니까 막 약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보니까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면 안 된다고 출근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냥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심장이 쪼여오고 이 증상을 계속 느끼면서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든 월 1억 왔으니까 또 직원분들만 잘 교육해서 쿼터 열면 월 2억도 금방이고 월 3억 하고 10억 하고 업계에 1이 찢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부풀어서 그 다음날 또 사무실을 갔는데 막 손이 떨리고 막 앉아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 거의 약 한두 개만 먹어도 많이 먹는 건데 그때 막 거의 14개씩 먹었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끊었고 한 딱 1년 정도 먹고 원래 약 끊기 되게 어려운데 지금 아예 안 먹어요 안 먹은 지 한 1년 반 정도 넘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약 먹고 이렇게 하던 시기 진짜 힘들었죠 그때 회사 이제 이렇게 1억까지 갔던 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1억 이후가 힘들었던 거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 그런 걸 겪게 됐을 때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돈이 온도가 있대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릇일 때 돈이 오면 이제 데인다고 하더라고요 불에 데이듯이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회사도 잘 되고 강의도 잘 되고 둘 다 자동화를 시켜놨으니까 진짜 일하지 않아도 막 통장에 돈이 꽂히고 누가 들으면 되게 막 와 좋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 마음이 항상 개발도상국 같은 마음으로 전시상으로 살다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졌을 때 막 미칠 것 같았어요 그 허무함에서 빠져나오기가 꽤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도 사실 너무 사랑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사무실에만 가면 그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미칠 것 같은데 출근해 보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도 안 되고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욕심인 것 같다 해서 이제 내려놓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를 나왔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사업해야지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저 클래스 101이 계속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클래스 101 속 저는 계속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많이 쌓였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항상 판매 탑 랭킹 안에 있었거든요 제가 침대에 누워서 약 먹으면서 아리아리 할 때도 그 친구는 열심히 저를 판매를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이제 수강생들이 많이 쌓여서 그 수강생분들이 막 이제 자기들끼리 포스팅 챌린지도 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보다가 그냥 무료로 코칭 좀 해주자 몇 번 뽑아서 코칭 좀 해주자 해서 그 이벤트 같은 거 열어서 거기 우승자분한테 막 무료로 코칭 같은 걸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달라 또 해달라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다가 유료로 한 번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또 바로 하루 만에 바로 마감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유료로 했을 때 들어오셨던 분들이 무료 이벤트 우승자로서 한 번 받아봤던 분들이 다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분들이랑 진짜 신기한 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개인 코칭 받으면서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한 분은 정말로 막 월에 160만 원 받으면서 울릉도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강남에서 월 2억씩 버는 사업가가 됐고 또 한 분은 막 구독자 200명의 유튜버였는데 지금 실버 버튼을 앞두고 있는 유튜버가 됐고 1년 1년 반 정도 함께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무료 이벤트 할 때 오셨던 분들 2년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한 번도 저랑 이제 해지 안 하고 쭉 같이 근데 이게 많이 쌓여가지고 제 유튜브에 막 이제 수학생 후기 같은 거를 한 번씩 올리는데 인터뷰 하거든요 다 왜 그런지 모르는 게 되게 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 이거 잘하나 보다 이제는 이쪽으로 좀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네 지금은 마케팅 코칭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적자 났을 때 그리고 직원분들 전부 다 나갔을 때 원래는 회사에서 이제 그만하자고 했었어요 폐업하자고 그 얘기했을 때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한 달만 딱 해보고 하자 이렇게 한 달 안에 내가 얼마를 입금 시키겠다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하던가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이제 도망치지 않고 제가 해보겠다고 했던 거 어쨌든 그 레이스를 달려봤던 거 저는 20대 때도 저한테 너 잘 될 거라고 해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상한 마케팅 그때 또 그 상황이 너무 그러니까 막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러기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항상 그래도 제가 저를 믿어줬던 게 제일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고 또 그런 기회를 또 가질 수 있게 해줬던 대표님도 되게 감사하고 지금은 제가 혼자 대표를 하고 있지만 뭐 막 저는 제가 막 대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마케팅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마케팅이라는 걸로 제 인생이 변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재밌어하고 또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들어오고 또 제가 대표가 된 것 뿐인데 근데 제 첫 번째 대표님과 만났던 모든 대표님들 다 생각해보면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배운 적이 너무 많고 고마운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맨날 전화했을 때 그때 전화했을 때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지금보다 한 10키로가 덜 나갔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진짜 뼈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출근하자마자 딱 새벽에는 책 보고 그리고 바로 전화하기 시작하고 카톡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이제 마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업무 시간 중에는 카톡을 보내면 너무 스팸이니까 근데 메일은 밤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에 하루에 할당량이 매일 200개 보내는 거면 혼자서 막 200개 보내고 왜냐하면 직원분들은 퇴근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저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메일을 메일 창을 거의 4개씩 켜놓고 복붓붓붓붓붓 해가지고 써서 막 계속 보내고 그렇게 하면 거의 새벽 1시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그때 처음 밥 먹고 그리고 다시 자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뭐 전화를 막 받아도 계약도 안 되고 하니까 미칠 것 같았죠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거기서 막 뭐 문관 발 들여놓기를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설득의 심리학에 그래서 문관 발 들여놓기 대체 뭐야 이러면서 막 어떻게 말해요 뭘 준다고 할까 무료로 진단해 준다고 할까 아니면은 뭐 뭐 다른 경쟁 뭐 지역 번호다 보면은 그 지도에 그게 보이거든요 사무실 바로 앞에 어떤 사무실이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A 사무실 있고 B 사무실이면은 야 나 B 사무실에서 어제 전화 왔었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 전화 좀 받아달라고 처음에 엄청 일을 많이 썼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문 두드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회나 회사에서 평가가 어떻든 간에 그거에 자기의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고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다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존재 가치는 자기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무한인 것 같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누가 80만 원 받고 그 80만 원도 제대로 못 받던 사람이 막 그때 제 꿈이 연봉 5천만 원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월에 그 이상도 거니까 그 누가 말해줬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제가 저를 그렇게 믿어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자기 그릇을 키우는 거에 그냥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명확한 목표 언제 안에 이걸 다 갚아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어쨌든 메이크업 하고 싶은 다시 돌려놓고 싶은 그런 마이너스 된 상태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매일매일에 어쨌든 매일매일 제가 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었을 거잖아요 저는 항상 금요일마다 제 매출을 확인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월마다 그거를 전체 공개된 장소에서 보고를 했었어야 됐고 그러려면 그 매주 금요일에 역산에서 뭐 목요일까지 목표 수요일까지의 목표 그 수요일을 만들기 위한 월요일 화요일의 목표 그리고 이 월요일을 세팅하기 위한 토요일 일요일의 목표 항상 있었어요 무한불레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엄청 구체적이고 비주얼라이징된 목표가 중요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 같은 것도 크로스핏 같은 거 그때 했었는데 그게 뭐가 좋냐면 타임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타임이 줄어드는 동안 무조건 그 타임 안에 다 하고 잘하는 사람이 먼저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딱 처음 갔는데 당연히 제가 제일 못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신 분들이 자기들 다 끝내고 앉아가지고 제 거를 다 같이 막 세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고 할 때 그래서 막 열하나 열 둘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응원해 주는데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두 번째 딱 갔을 때 오늘은 절대 꼴찌는 안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원래는 힘들어도 했는데 이게 막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실력이 빨리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공개적인 장소에 자기를 평가받고 좀 피드백 받는 자리에 자기를 좀 배치를 많이 하는 게 숨겨진 잠재력을 좀 나오게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상 마케팅 때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매주 금요일 그리고 매달 마지막 날 공개적으로 피드백을 되게 받았었어요 그냥 싫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가서 나 잘하고 있다 자랑하러 간다는 느낌으로 네 그 자리에 가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항상 그런 공개적으로 피드백 받는 거 운동을 할 때도 공개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 원래 운동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거기 가니까 막 이게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응원해주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엄청 근데 그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좀 상위권에 들고 싶은 그런 마음 공개적으로 피드백 받는 자리에 계속 자기를 넣는 게 진짜 없던 잠재력도 막 나오게 하는 거 같아요 되게 싫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직원이면은 그 회사에서 안 하면 제가 손 들고 하자고 할 거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직원분 뭔가 싫어할 수 있는 저는 저희 직원분들은 그걸 요청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역으로 이렇게 뭔가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동기부여가 잘 오래가지가 힘든 거 같아요 사실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내적 동기부여를 유지시키는 건데 내적 동기부여가 유지되려면 데드라인과 뭔가 그 데드라인 안에 해야 되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인 프레셔 안에 이제 나를 놓지 않으면은 이게 되게 유지하기가 되게 힘든 거 같아요 나쁜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인간이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사람이 뭔가 행동을 계속 하려고 했을 때 딱 세 가지가 중요하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인센티브인데 첫 번째가 이제 도덕적 인센티브 경제적 인센티브 마지막에 사회적 인센티브인데 이거 세 개 중에 가장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사회적 인센티브라고 생각해요 원래 경제적 인센티브는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내가 너 이번에 시험 1등하면 핸드폰 사줄게 라는 말로 그 친구를 공부하게 할 순 있지만 그 친구가 다음 시험에도 공부하고 그 다음 시험에도 공부하게 만드는 건 한 번 1등을 해봤기 때문에 주변에서 주어지는 야 쟤는 공부 잘하는 애야 어디 뭐 갔을 때 우리 엄마 얘 우리 반 1등이야 너는 공부 잘하는 애잖아 라는 사회적인 인센티브가 그 친구를 계속 공부하게 만들거든요 연구 결과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인센티브 중에 사회적 인센티브를 스스로한테 계속 부여받게 해야지 그게 계속 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런 사회적 인센티브를 계속 밖에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프레셔에 집어넣는 거에요 어떻게든 그래도 그 안에서 해내서 사회적 인센티브를 받을 걸 믿어주니까 저 스스로한테 여기 촬영하러 온 것도 저한테 사회적 인센티브에요 뭔가 잘하고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채널이니까 그냥 그 맨 처음에 스타트업 다닐 때도 뭐가 갖춰진 환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뭐 월급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막 들어가자마자 뭐 일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제일 난이도 높은 공기관의 업무에 감독을 그냥 줘버리고 맨날 가서 그 그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종이 집어 던지고 말했었어요 저 다시 주섬주섬 다시 줍고 저도 답답했을 것 같은 게 뭔 말을 하는지 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전화로 준공개 보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중간에 일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되게 간단한 문서거든요 근데 그게 준공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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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지 아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전화해서 다시 그 준공개가 준공개 그러니까 그거 뭐 다시 물어볼 수준이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회사에서는 일손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은 맡기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맡겨서 그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도 일을 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잘 끝났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결국엔 잘 됐어요 결국엔 잘 됐고 그 과정을 겪은 저에 대한 믿음은 있었죠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해주신 말이기도 한데 사람이 성공하려면 한 다섯 개 정도의 실패 드래곤볼이 있어야 된대요 경원님 축하합니다 또 한 알의 드래곤볼을 획득하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부터 사회생활하면서 꽤 큰 드래곤볼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패의 드래곤볼을 그래서 아 또 하나의 드래곤볼을 내가 획득했구나 나는 이제 성공하는 일밖에 안 남았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눈물은 흘렸죠 당연히 눈물도 흘리고 너무 포기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같이 했던 분들이 좀 말했던 것 같아요 그때 도망갈 줄 알았다고 출근 안 할 줄 알았다고 꿋꿋이 출근해서 이제 드래곤볼은 다 채웠고 나는 이제 용이 될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어떤 위인전을 읽어봐도 그 실패 드래곤볼 없이 잘 된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 뭐 사회나 회사에서 평가가 어떻든 간에 그거에 자기의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파도일 뿐이고 그냥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다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존재 가치는 자기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무한인 것 같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누가 80만원 받고 그 80만원도 제대로 못 받던 사람이 막 그때 제 꿈이 연봉 5천만원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월에 그 이상도 버니까 그 누가 말해줬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근데 그거 하나 딱 믿어준 게 제가 저를 그렇게 믿어줬던 거잖아요 나는 그 정도 그릇이 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그 위치에 맞는 사람이 내가 되면은 사실 돈은 따라오는 거고 제가 더 되고 싶었던 건 그냥 그 소득의 그릇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자기 그릇을 키우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물이 그냥 알아서 흘러 넘칠 때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릇을 이제 키우다 보면은 아 약간 저는 그걸 진짜 많이 배운 거 같아요 업무 스킬이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제 업무를 대하는 아까 자부심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게 이게 약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신혜철 씨 마지막 강연을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회의를 하러 갔는데 얼마나 그럼 어렵겠어요 스물 네 살인가 다섯 살인가 그랬었는데 진짜 대회의실에 열 몇 명이 있는데 이렇게 저랑 신혜철 씨랑 이렇게 양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돌돌돌 떨면서 막 아 이 강연의 기획 의도는 하면서 막 엄청 막 어렵게 얘기하고 멋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사실 그래서 되게 막 일부러 전문가인 척 하면서 막 되게 힘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 떨면서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신혜철 씨가 저한테 아 감독님 말씀은 뭐 이러이러해서 이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감독님 이렇게 이제 불러 주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약간 아 나는 감독이구나 존중 받고 있구나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김경원 감독이라는 걸로 존중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멋있는 척 했던 제가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막 아는 척 하고 전문가인 척 하려고 했던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막 떨면서 긴장해서 뭔가 척 하지 않아도 존중해 주시는 그거를 받으면서 아 그냥 이 일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도 들고 나도 이제 저분처럼 저렇게 해야겠다 너무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래서 그때 그 제가 제 일을 대하는 자부심도 들고 또 제 일 상대방을 대할 때 너무 막 그 무게 잡지 말아야겠다 무게 잡지 않고 그냥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구나 이런 전반적인 게 그때 확 깨졌던 것 같아요 원래 조그마한 회사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냥 총 감독이었어요 아 그때 제가 그 직전에 담당하고 있었던 프로젝트가 대기업에서 저한테 의뢰를 했었어요 이것도 뭐 연출 감독 총 감독 뭐 컨텐츠 기획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제가 원래 회사에서 하던 일들의 연장선이었어요 지금도 되게 잘 나가시는 유명한 분이 제가 하던 행사에 출연진이었어요 원래 출연진분하고 약간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 일 하는 걸 봤는데 너무 괜찮게 잘 하는 것 같다 뭐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려고 막 건축팀이랑 뭐 안에 운영팀이랑 온갖 팀을 다 이제 부른 거죠 그게 다 제 친구 친구의 친구 후배 이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바보같이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막 일을 했어가지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그렇게 막 일을 했는데 그냥 그냥 갑자기 나가라던데요 갑자기 갑자기 나가라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나갔죠 짐 싸들고 그냥 드라마에서처럼 이렇게 이런데 이제 싸들고 진짜 나갔죠 엄청 추웠거든요 그때 멘탈 나고 힘들었죠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선택지가 있으면 저 도망쳤을 텐데 저한테 선택지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래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자주 하지 말고 어떻게든 잘 된다 난 어떻게든 잘 된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냥 책 책 밖에 답이 없었어요 책이 답이다 책 밖에 답이 없다 얘기하는 거 이제 지겨우실 거 같은데 그때 뭘 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허락된 사치가 서점에서 무료로 읽게 해주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 광화문 교보문고 하면 엄청 큰 식탁 있잖아요 책 살 돈도 없으니까 거기 좋은 자리 하나 잡아서 거기 앉아서 읽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돈 없고 시간 없는데 어떡해요 서점에서 무료로 보게 해주는 책 밖에 없었었고 도서관이나 이런 게 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책 읽었죠 영업은 멘탈 싸움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하면 손님한테도 차를 팔 수 없어요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6개월이나 1년 이상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도 아쉬운 게 없는데 몇 달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그만둬요 사실 영업의 매력을 못 느끼고 가는 거예요 거창하게 1년치 계획 세고 이러잖아요 내가 올해에는 뭐 하겠다 딱 일주일 단위로 쪼개가지고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정말 어느 순간 이게 확 점핑할 때가 와요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영업은 고독하고 외로워야 자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회식한다거나 이럴 때는 화끈하게 놀면 되지만 개인적인 시간조차 항상 모여가지고 같이 논다 그러면 확률이 줄어들어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카페나 차에서 게임이나 오락하는 직원도 꽤 많아요 이러면 그 시간 동안 그만큼 고객은 멀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본인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또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생겨가지고 영업은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한 달 한 달 한 달 노력하는 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한 방에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밑바탕이 단단해지면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뭐 대충 하고 말 걸 모르는데 정말 이게 기초부터 다져가지고 단단하게 쌓이면 딱 다져지면 그 다음부터는 네 거기서 놀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 쌓기까지가 어려운데 너무 급해요 젊은 분들은 조금 하고 내가 몇 달 안 되면 에이 때려쳐 이렇게 돼요 근데 출근, 칼출근, 칼퇴근 그리고 친구들하고 먹고 놀고 데이트하는 데는 시간을 절대 아끼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간에 자기가 차량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고객차를 닦고 이게 자기가 직업적으로 노력하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어? 나 쉬는 날인데 내가 일해야 돼? 이게 되게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렇게 쉬는 날을 딱딱 따지고 하면 공무원 하시거나 그냥 일반 정규 회사 직원 하셔가지고 딱 월급 받으시는 생활 하시면 정말 상관이 없는데 영업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한 달에 진짜 백만 원도 못 벌 수도 있고 수천만 원 벌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오기 때문에 영업의 매력은 또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소 제 생각은 그래요 6개월이나 1년 이상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도 아쉬운 게 없는데 몇 달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그만둬요 그리고 그냥 아르바이트나 다른 데 그냥 들어가면 사실 영업의 매력을 못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삶의 끝까지 갔을 때 영업이 아니었으면 헤어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40대 50대도 할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팀장님은 A급 손님만 만나잖아요 아니에요 이분이 손님을 A, B, C, D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 확률이 높으면 또 A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C나 D 되는 손님도 저랑 만나서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A급 손님으로 만들면 그게 정말 진정한 영업사원이거든요 또 희열도 느끼고요 그만큼 그래서 아마 사람을 만날 때 저는 대중 없어요 짧게 상담할 때는 10분, 20분도 있지만 길게 상담할 때는 3시간, 4시간, 5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지가 전달이 되면 그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손님을 대할 때 한 분 한 분 최대한 진심을 향해서 대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찌푸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오셔가지고 출구하실 때 카드 주시는 분도 있어요 스타벅스 이렇게 기프트 카드 해가지고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주시고 편지가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사실 찌푸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차장님의 열정이 마음에 들어서 와이프랑 선택을 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오면 너무 고맙죠 영업을 하면서 가장 단순한 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이 손님은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전시장에 부부가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BMW도 갈 수 있고, 벤츠도 갈 수 있고, 포드도 갈 수 있고 다른 브랜드도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저희 브랜드가 같은 찌푸 브랜드인데도 여러 군데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영업 직원이 같잖아요 같으면, 그리고 조건이 비슷하다 그러면 맘에 드는 영업 직원한테 차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갈 때 절대 빈손으로 보내면 안 돼요 심지어 조그만 와인 암병이라든지 골프 우산, 텀블러, 열쇠고리 그러니까 항상 선물을 준비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갈 때 절대 빈손으로 안 주고요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손님 주면 물어봐요 어? 계약도 안 하고 했는데 이거 주셔도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난 게 인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찌푸를 안 사시더라도 주변에 나중에 찌푸 얘기가 나오면 저 김준영 팀장 꼭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본인이 안 사더라도 꼭 나중에 소개는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영업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그냥 가면 에이 저 사람 그냥 갔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스쳐간 사람 아니에요 인연이란 건 분명히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안 사더라도 또 누굴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할 수 없이 못 사신 분도 있어요 사연이 생겨서 근데 그분이 정말 악착같이 소개시켜 주세요 지방을 또 출고를 많이 가요 제주도도 가고 뭐 최근에 청주, 대전, 천안 쪽에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제가 오늘 대전에 출고가 있어요 그러면 저 새벽부터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가서 대전에 출고 끝내자마자 천안이라든지 청주라든지 해서 이렇게 반경을 묶어가지고 산타크로스처럼 선물을 가득 싣고 나눠주러 다녀요 근데 손님들 만나면 너무 좋아하세요 조그만 선물 하나 주더라도 그냥 택배나 우편으로 붙이는 것보다 직접 얼굴 보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인사 딱 하고 가면 너무 좋아해요 어? 저 사람 되게 바쁜데 그래도 자기 지방에도 팔았는데 신경 써주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방 가면을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반경을 그려요 지방에 지방이나 어디 가다 보면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항상 저희 랭글러나 뭐 그랜드체크 저희 차가 서 있잖아요 식당이면 식당 사장님 병원이면 병원 원장님 제일 좋은 자리는 그 대표분들 자리에요 그럼 이제 식당 같아서 물어보죠 종업원이나 해서 혹시 여기 사장님 차가 랭글러세요? 그러면 맞다 그래요 병원도 갔을 때 저 물어봐요 여기 좋은 자리에 그랜드체 이렇게 서 있으면 맞대요 그러면 바로 상관없어요 밥 먹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차에서 선물 풀세트로 장착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선물 다 드리고 계산하고 가면 물어보잖아요 어? 이거 우리 남편이 찌푸 뽑았는데 왜 김준영 팀장이 이렇게 선물 많이 줘? 제가 명함을 드렸으니까 자네한테 차도 안 뽑았는데 그럼 얘기하죠 아마 저렇게 좋은 자리에 저렇게 또 저희 랭글러를 세워놓으시면 아마 밥 먹는 분이나 많은 분들이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꼭 저 한 대만 소개시켜달라고 제가 꼭 여기 지나갈 때마다 이 식당에서 밥 먹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소개가 왔어요 차는 딴 사람한테 뽑았는데 소개는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이거에요 저한테 안 뽑았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사람한테 잘하면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더 많이 소개가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놓쳐요 대부분 어? 다른 사람들 뽑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요 그쵸? 이 사람 앞으로 나파랑 3년 4년 볼 일이 없네 새 차 뽑았으니까 잘못된 거죠 이 3년 4년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찌푸를 자랑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친구분들 고객분들이 다 제 고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당장 이거 한 대 못 팔았다고 저한테 안 뽑으셨네요 그거는 하수고요 고수는 정말 그 사람까지 포용해서 더 잘하면 미안한 만큼 더 많이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근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뭐 골프 우산 하나 텀블러나 다 제 월급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한 달에 거의 천 가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고 또 큰 선물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랭글러 제 이벤트를 했어요 사박오일 비워드리는 거는 몇 백만 원씩도 깨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가격을 깎아는 주지만 공짜로 해주지는 않고요 제가 다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결제하고 하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도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보통 영업 직원분들이 술 먹고 노는 데는 돈을 안 아껴요 근데 손님들한테 쓰는 데는 되게 인색한 직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쓴 만큼 또 영업은 돌아옵니다 투자한 만큼 돌아오기 때문에 손님이 뭘 원할 때 아끼지 말고 드리면 그걸 몇 배 이상 돌아와요 근데 이제 떠는 거죠 저기 골프 우산 몇 개 주세요 그러면 아 이거를 전화를 안 받거나 아 이거 다음에 드릴게요 벌써 점수 마이너스 됐습니다 드리더라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드리면 점수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쵸? 이왕 드릴 거 기분 좋게 제가 특별히 사장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요 터리개 하나 자동차 닦는 윙도 그냥 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극세사 윙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이 차를 위해서 초극세사 윙으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부드러울 거예요 이렇게 멘틀에도 그래서 영업을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이 말에서도 있어요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고객이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이 성향을 파악해서 하면 계약이 되게 쉬워요 깐깐하신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은 자료 같은 거 해가지고 자 아버님 이건 어떻고요? 경쟁차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노력했습니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스트 형님입니다 그냥 아싸! 그래가지고 편하게 자네 유튜브에서 봤어 나 자네 좋아해 계약하시죠 지금이 가장 쌉니다 또 지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 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많아요 연예인분들처럼 거리감 두시는 분들은 약간 거리감 두고 편하게 보고 오시라고 제가 편하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 좀 놀고 있을게요 빨리 보고 오세요 그러면 편하게 보고 와서 이제 거리감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성향을 파악해서 하면 되게 유리해요 이게 엇나가면 확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객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화법이나 거리감 이런 게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승을 할 때도 저는 준비를 많이 해요 뭘 준비하냐면 차에도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USB가 있어요 이 USB에 뭐가 담겨 있냐면 아 2000곡 담겨 있어요 찬송가도 있고요 동요도 있고 비오는 날 들으면 눈물 나는 노래 그 다음에 뭐 최신 팝송 카테고리에서 나눠놔가지고 예를 들어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제 찬송가 이 음악도 시승차 준비할 때 시동도 미리 걸어놓지만 음악도 미리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더 높아지고 아까 아이들이 왔을 때 항상 제가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 준비하듯이 아이들한테 크레스파하고 스케치북을 줘서 최근 며칠 전에도 딸아이 두 명이 왔어요 그래서 스케치북 주고 하면 고객이 먼저 놀라서 물어봐요 이 스케치북 차장님 준비하셨냐고 스케치북도 있지만 구슬도 있고 초코파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주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시선을 안 끊으면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손님들이 볼 때도 아 이 사람은 진짜 꼼꼼하구나 음악 하나, 스케치북 하나, 애들 장난감 하나, 마일주 하나 다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점수가 높아져요 물론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돈을 더 많이 깎아준다 이거는 차후 문제입니다 이거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겠죠 그만큼 자기가 어떤 인지를 다 오픈하고 보여드리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거 솔직히 말씀드려요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딱 여기까지가 제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저희 부모님 모실 때 잘 모시겠습니다라는지 해야지 거짓말로 이것까지 해주겠어요 하고 안 해주면 한번 신뢰를 잃으면 영업직원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거창하게 1년치 계획 세고 이러잖아요 내가 올해에는 뭐 하겠다 그거는 너무 길고요 진짜 한 달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확률도 높고 이룰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져요 그래서 딱 일주일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번 달은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번 달은 어떻게 어떻게 손님을 만나겠고 어떻게 어떻게 영업을 하겠다 해서 이거를 보통은 최소 일주일 단위로 짜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만날 고객 리스트하고 전화할 리스트 이거를 이제 형광펜으로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만나실 분은 이제 초록색 그 다음에 오늘 계약할 확률이 되게 높은 분은 뭐 주황색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AS 걸린 분은 뭐 빨간색 해가지고 표시를 해 놔 가지고 이걸 안 하면은 본인도 까먹지만 이렇게 확률이 더 낮아져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하다보면은 정말 어느 순간 이게 확 점핑할 때가 와요 고객도 쌓이고 자기 여러 가지 정보도 쌓이고 하다보면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매일 만나는 고객 그 다음에 매일 전화 통화한 고객 이거를 또 나눠 분류별로 나눠가지고 하게 되면 영업에 도움은 되게 많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영업은 멘탈 싸움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하면 손님한테도 차를 팔 수 없어요 그리고 차를 많이 팔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만큼 손님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AS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처리할 수 있으면 오래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하나 다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하면은 또 오래 못 가요 이런 컨셉이요 사기꾼한테도 차례판 남자 렌트카를 이제 은행권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싹 받아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해먹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 등록증을 맡기고 뭐 뭐 상호신용금고에 몇 억 뭐 여기에 몇 억 이런 식으로 현금을 싹 빼고 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차도 거기 싹 들어가 있으니까 차가 이제 압류당이고 뺏기니까 렌트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이거 당장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차 앞 들어오고 하면 6개월 7개월 있다 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돈 정리 가버리면 알 수가 없죠 사기꾼은 한 그 1년 3개월 정도 저기 동부구치에서 수감되고 나와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감옥에서 나와서 어 몇 달 있다가 저희 전시장에 찾아왔어요 저를 어 제 유튜브를 보고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잘 돼서 근데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어 제가 차를 사야 되는데 저 준영씨한테 살까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살까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냉글러 오버랜드 어 싸지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어 2020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출고를 했고요 어 그 사기꾼이 소개해줘서 한 두 대 더 팔았습니다 그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준영씨의 동기부여가 된 거라고 만일에 계속 잘 살았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악착같이 여기서 먹고 자고 살면서 이 인생을 살 수 있겠냐 그냥 평범한 렌트카에서 대표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자기한테 감사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해서 근데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같았으면 그쵸 잘 안됐으면 더 이렇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성공하고 잘 되니까 사기꾼마저도 팬이 되고 구독자가 되고 소개를 해줘요 그쵸 그리고 맨날 전화 와요 축하해 뭐 구독자 몇 명 넘었네 아예 감사합니다 또 살아갈게 아예 오세요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동기부여를 주운 사기꾼한테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동기부여를 줬기 때문에 이게 된거지 그쵸 그러니까 삶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마음이 또 커져요 오히려 저한테는 동기되고 해가 돼요 내가 저 사람은 해코지해야 되겠다 받은 만큼 갚아줘야 되겠다 이거를 동기부여 쪽으로 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면 내가 더 성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찾게 만들어야 되겠다 심지어 사기꾼조차로 날 찾아오고 만날 정도면 제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원수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사기꾼이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이렇게 더 열심히 해서 더 피해를 받고 했지만 더 피해를 받고 했지만 지금 더 잘되고 잘나간다 더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영업이라는 직업도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분야에서 어쨌든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되면 누구나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거창하진 않고요 저를 보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나 힘을 얻어가지고 영업하시는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분들이 또 동기부여도 되고 또 도전도 해보고 해가지고 꼭 영업이 아니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전달해 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 그게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고요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잘 살다가 한번 최고의 그 고통과 지옥을 맛봤고요 다시 한번 또 다시 또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았을 때 나빴을 때 이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겸손함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생각하는 거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사무실에서 자가지고 머리 부실시한데 미용실 갔다 올까? 차 무량이 뭐가 있나 봐야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차를 잘 모르면 상담이 어려워져요 차 들어오면 기능이나 이런 거 다 검수해서 보거든요 출고할 차들이 도착해서 검수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을 이제 기아 자동차 렉서스 SK 네트워크스 벤츠를 거쳐서 남들이 벌 수 없을 만큼 또 큰 돈을 벌었고요 또 그만큼 또 열심히 해서 2010년에 강남에 렌트카 사업을 크게 했었습니다 차를 사다가 정말 남 부럽지 않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믿었던 분한테 배신을 당해서 정말 가졌던 것을 싱그루처럼 한 번에 확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 역경 힘든 삶으로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몸으로 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트카 사업이고 차가 또 압류당하고 잡히고 복잡하게 또 소송에 휘말리고 사기를 친 분은 이제 감옥에 가버리면서 모든 화살이나 책임이 또 저한테 돌아왔었기 때문에 대리운전하고 발렛을 했었고요 낮에는 10시간씩 다른 수입차 전시장에서 무정위 차고 발렛을 했었고요 저녁에는 카카오 대리 이렇게 이거를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제일 괴로웠던 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제가 망했다고 했을 때 한 번에 정말 싹 없어집니다 이 한국은 망했다는 소문이 너무 빨라서 망했다고 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요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화하면 안 받으세요 돈 빌어 달라고 할까봐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나한테 전화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전화도 안 받고 피해버리면 그게 너무 허탈감 험한 감이 너무 커가지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도 팍팍 쓰고 기분 좋게 선물도 하고 베풀 수 있었다가 이거를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러면 거의 절망감으로 가고요 대리운전 밤에 뛰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게 한 1년 지나니까 내성이 생겼어요 항상 커피 봉다리에 이런 레스비 캔 같은 거 이제 한 보통 5개 10개씩 들고 다니고 수시로 마시면 졸리면 마시는데 내성이 생기니까 캔커피 조그만 거를 몇 백 원짜리 마셔도 잠이 안 깨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임산부 고객이셨는데 카니발 뒷자리에 서기 앉으셨었어요 근데 제가 가다가 그 화성인가 어디서 빠졌어야 됐어요 근데 공황상태 멍한 상태가 왔어요 뒤에서 기억이 나요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불렀대요 빠지시라고요 빠지시라고 했는데 못 빠졌어요 제가 근데 결국에는 한 10km로 돌아갔죠 내리면서 2만 5천원 받으면서 기억이 나요 꼴랑 만 원 더 벌려고 일부러 돌아가셨죠 하는데 그때가 정말 내려서 정말 서럽게 울었었고요 에 맛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행복한 거 다 누리다가 못 누리게 되면 비참해져요 그리고 나는 괜찮아요 저는 힘들어도 괜찮은데 가족들도 같이 이 고난의 구런 텅이로 집어넣었다는 거랑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죄책감이 너무 심해져요 어 진짜 뭐 한 5평짜리 방한칸에서 버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추우니까 바닥은 그나마 따뜻한데 우풍이 있으니까 입에서 김이 확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페트병에다가 펄펄 끓는 물을 담아요 담아서 수건으로 돌돌 감싸면 그게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따뜻합니다 절대 혹한기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살기 위해서 무릎에 하나 끼고 가슴에 하나 끼고 자면 따뜻해서 잠이 와요 왜냐면은 패딩 조끼를 입어도 코가 시려워요 입에서 김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바퀴벌레 진짜 이만한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가슴이 아픈 건 어른은 안 물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이들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긁어서 피가 나면 어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마 살면서 그때가 이제 가슴에도 가장 상처가 많이 되고 이제 가족들한테도 많이 못 해줬었기 때문에 그때가 제 가슴이 아프고요 이제 어린이날이나 이런 날 장난감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 장난감 이제 왕구센터 같은데 지나갈 때 지금 아빠랑 슈퍼맨 놀이 하자 그래서 눈 감아봐 하고 안고 전속력으로 지나가요 그래야지 사달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말할 수 없는 게 책도 아파트 가면은 새 거 같은 책을 많이 버려요 그리고 밤에 가서 이렇게 수거에다가 닦아가지고 책꼬지에 꼽아놓고 하면 새 책 같잖아요 남 모르게 하는 거랑 또 친구들한테 애들이 금방금방 자라요 옷이 작아지니까 빌려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옷 버리는 거 있으면 나 다오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 하니까 창피하니까 말은 못하고 해서 받아서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미안한 감정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도 가봤어요 양하대교도 가보고 한번 너무 절망 끝으로 가서 강을 봤죠 강을 봤는데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빠져 죽을 걱정이 아니라 추운 거예요 우선 내가 들어가면은 수영은 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춥고 누군가가 그래도 지나가면서 말 걸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뭐 택시고 차고 다 그냥 지나가요 정말 이러고 딱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말려주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딱 이 생각을 했어요 몇 초 몇 초죠 딱 들어가서 몇 초 만에 딱 끝낼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생각했어요 만일 내가 잘못되면 빚이라든지 모든 괴로움은 저는 편하지만 가족이 짊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몇 시간을 걸어서 아무 찜질방이나 갔어요 그래서 찜질방에 들어가서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잖아요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펑펑 울고 이제 다짐했죠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빚 빚만 절대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에 그게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뭐 비싼 거 사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빚만 안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의지가 생겼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거를 하든지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든지 기회가 오면 진짜 한 번만 나한테 어떤 일인지 기회가 주면 이제 이거를 동화줄 삼아가지고 사실은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찌푸에 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화줄이 됐죠 저한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정말 시안부 인생 사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간절하고 절실하게 했고요 일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고 돈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지만 정말 일하고 싶었었는데 그 기회가 찌푸에서 왔어요 와서 약속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잘하겠다는 다짐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약속할 수 있다고 해서 1년만 1년만 지켜보시고 아니면은 제가 그냥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이도 이제 마흔살이 넘었고 또 몸도 젊은 친구들보다 느리고 많이 쉬었잖아요 다른 걸 하면서 쉬었기 때문에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음 정말 찌푸에 와서 또 한 번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회가 왔고요 또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남들 8시간 일할 때 저는 16시간 일하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가지고 아무래도 기존에 선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5년 10년 되신 베테랑 분들이 워낙 다 잘하고 계시니까 꿈은 있었죠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더 노력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영업은 사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백날 열심히 했습니다 나 잘합니다 소용이 없고요 내가 증명해서 실적으로 보여주면 그게 그 사람의 정말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잘 팔았던 게 아니에요 첫 달에는 죽으라고 했는데 한 대 팔았어요 정말 주유소 10군데다가 현수막 걸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다 제 팜플렛 만들어서 꼬지함에 잡지들 사다 꽂아놓고 명함 놔두고 심지어 저기 수산시장 가서 밤에 전단지 돌리고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을 때니까요 가진 방법으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한 대 파는 게 그렇게 어려울지 몰랐어요 내가 왕년에 다 얘기하죠 누구나 내가 왕년에는 열대 순대 정말 잘했었는데 그 왕년은 과거일 뿐이에요 현실은 정말 냉혹하고 냉정해가지고 그래서 입사하고 몇 달 뒤부터는 정말 일주일에 한 이틀은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쇼파가 제가 맨날 자는 데에요 겨울에는 뭐 침낭도 있고요 이불도 있고 패딩조끼도 있고 내가 여기서 밤마다 이 차들 돌면서 저희는 롤플레잉이라고 해요 아니면 워커라운드 그래가지고 저보다 더 경력자 오래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여기서 먹고 자면서 밤마다 이 불 꺼진 전시장이잖아요 혼자 연습하는 거예요 차마다 돌면서 이거를 밤마다 밤마다 몇 시간씩 하니까 입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파는 제품에 대해서 입에 붙고 자신감이 있을 때 고객도 알아봐요 아 이 친구는 정말 전문가다 차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 그리고 티키타카라고 해서 저희 랭글러라든지 이런 차들은 튜닝이나 꾸미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딱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답이 딱딱딱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아 이 친구는 정말 전문가하고 잘하는구나 이게 있는데 고객분들이 요새는 전문가세요 왜냐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보면서 다 공부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담당 직원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늦거나 어 잠깐만요 제가 뭐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벌써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내가 파는 제품 지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삭해야 된다고 하나요 자신감 있게 본인이 채득하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고 설명서 보고 읽어주고 그러면 누구나 똑같죠 어떤 직업을 하건 자기 파는 제품에 대해서 전문성과 자신감이 없으면 그거는 어떤 걸 팔아도 안 됩니다 심지어 그거는 생선이라든지 어떤 가공식품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파는 제품에 대해서 지식과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잘 팔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뭐 한 대가 열 대가 되고 열 대가 스무 대가 되고 스무 대가 서른 대가 되고 정말 쭉쭉쭉 나가더라고요 그게 뭐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에요 그냥 몸만 건강하고 멀쩡하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새벽이나 밤이나 뭐 낮에 빨리 계약하는 날은 뭐 새벽 5시 반 6시에 계약한 적도 있고 자정에 계약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출고 고객들 같은 경우 가끔 여기 거의 밤 10시, 11시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바쁘신 분들 연예인 분들은 늦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분이 나의 기억하고 찾아줬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자기만의 시간만 따진다면 딱 근무 시간 외에는 쉬어야죠 근데 영업은 영업에 쉬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생각해요 한 번 죽으면 어차피 영원히 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영원히 바쁠 수는 없고 영원한 1등은 있을 수 없는데 누군가나 찾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는 거는 절대 물 들어올 때 노저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관심감을 찾아줄 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떨어지지 않거든요 영업은 나태해지는 게 너무 쉬워요 요새 겨울이잖아요 눈 오면 눈이 와서 위험한데 왜 나가 하루 쉬어야지 눈 안 오는 날 해야지 비 오면 비 오면 또 비가 와가지고 맑은 나라지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사실 모든 게 핑계예요 이렇게 핑계를 대다 보면 영업할 시간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영업은 시간에 자유롭게 쓰고 자기가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요 저처럼 16시간 일하는 말이 아니라 하루에 딱 이거예요 아 오늘 비 온다 오늘 몸이 찌뿌둥하다 아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이러면 흐름을 잃어요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자 오늘은 내가 일하기 너무 싫다 그럼 오늘 딱 2시간만 악착같이 하겠다 해서 그 2시간 동안은 정말 악착같이 일하고 하루 제껴도 돼요 왜? 2시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근데 하루에 일 안하고 놀잖아요 그래 오늘 PC방 가서 좀 쉬고 내일부터 하자 내일 되면 당구장 가서 좀 하고 아 이번 주 배렸어 다음 주부터 하자 자꾸자꾸 미뤄져요 이거예요 말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그냥 바로 뒤쳐지는 거예요 일정 부분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키예요 내가 마스터 키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라는 데서 내 가치 내 존재를 몰라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만 나의 존재를 알아주면 난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내가 키가 돼서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야 성공할 수도 있고 뭐든지 도전하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남이 열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키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남이 어떻게 열어주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본인이 본인이 마스터 키가 돼서 다 열고 앞으로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해요 그래서 남들이 문도 열어주고 나를 환영해 주기를 바라는데 남들은 전혀 여러분을 걱정해 주지 않아요 평생 달릴 수는 없어요 경주마처럼 영업이 가끔 가다가 이 정도면 주변에서 그래요 만족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한 걸음 보고 쉬어갈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 고생한 걸 생각하면 자꾸 그게 안 돼요 제 유튜브 채널 컨셉도 차에 진심인 남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주면 그 사람은 정말 찐팬이 돼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하나 얻은 게 뭐냐면 감사함이에요 이 감사함이란 거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공기는 전혀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잠깐 코 막고서 10초만 숨 안 쉬어도 그걸 아는데 중요한 거는 흔하고 항상 옆에 있는 거는 고마운 걸 몰라요 망했을 때 기억이 항상 머릿속에 뇌리 속에 있어서 그다음에 주변에서 저를 찾아주시거나 불러주시면 정말 시간이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새벽이 됐건 자정이 됐건 불러만 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항상 다이어가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닫을 때 제가 사채가 1억 5천 정도 있었어요 은행빛이 한 5천 좀 더 넘게 있었고 이 사람을 하나 한 명 딱 내 차에 오면 절대 안 보내는 거예요 간절해가지고 이 손님한테 못 팔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판 거죠 트럭에서 파니까 참외가 안 좋으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이런 변명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가 지금 이거 걱정할 시간에 무언가라도 해야지 사람들은 그래요 무언가 시도하기 전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너무 어렵고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 때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라고 죽겠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올해는 뭐라고 코로나 때가 좋았다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은 없어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일은 더 형편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친 거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중간에 그렇게 미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주식회사 국가대표 과일촌이라는 농산물 유통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럭 장사 사관학교라고 해서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장사를 알려드리는 그런 일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국가대표 트럭 장사꾼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트럭모는 CEO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트럭 장사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건 맞는데 제가 처음부터 직장 생활을 트럭 장사부터 한 건 아니에요 저는 대기업에서 이제 기업을 했어요 저 근무를 했는데 뭐 유명한 자동차 공장에서 첫 번째 근무를 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취업 운도 좋은데 또 그 파괴왕 같은 그런 기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대기업이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또 그 다음 들어간 직장이 항공사였어요 항공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 항공사가 제가 들어간 얼마 안 있어서 또 어려워진 거예요 또 구조조정 그게 반복인 거죠 그걸 보고 아 역시 나는 직장이 안 맞나 보다 그리고 그만두고 또 중소기업 좋은 데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만족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아 그만두자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방송에서 본 거예요 강남에서 야채가게 과일가게에서 일하는 총각들을 봤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난 장사를 배워야겠다 기왕 배울 거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겠다 그리고 그 탄탄한 회사들을 다 그만두고 무작정 찾아간 거죠 그래서 야채가게에서 8년 정도 제가 직원 생활을 하다가 2011년도에 제 가게를 열었어요 8년 만에 강남역에다가 조금 저렴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슈퍼의 그 코너 자리를 청과해책 코너 자리를 내가 임대해서 했는데 2012년도에 이제 2011년도에 대박 사건이 한번 나는 거죠 이제 강남역 물난리가 한번 난 거죠 그래가지고 어렵게 해서 제가 다시 그걸 정상복구를 했는데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게 바로 앞에다가 2년 정도 되는 토목공사를 하는데 빗물 저류장 공사래요 그게 2년 반 정도 걸린다는데 축구장이 한 3배 정도 되는 땅을 파요 그래서 강남역 주변에 내리는 모든 빗물을 다 한 군데로 모으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천천히 한강으로 방류시켜주는 그런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가게 바로 옆에서 그것도 땅을 다 파헤치고 막 큰 차가 다니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를 닫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닫을 때 제가 빚이 한 사채가 1억 5천 정도 있었어요 은행 빚이 한 5천 좀 더 넘게 있었고 근데 사채를 써보시면 이게 사채가 참 재밌는 복리이자예요 사채는 절대 못 갚게 돼 있더라고요 구조가 이걸 갚다가 내가 평생 이 사람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채업자 와이프가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 벌면 한 20년 30년 걸리면 그걸 못 갚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딸이 큰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한 달에 학습지 시킬 돈 3만 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인생을 20 30년을 산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스스로가 우리 둘째 딸이 자는데 자다가 머리를 털면 바퀴벌레가 나와요 천장에서 쥐가 다니고 그런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제가 그런 인생을 20 30년을 살아야 된다는 게 트럭 장사를 해야겠다 가진 게 남은 게 트럭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럭 한 대에다가 이제 장사를 하겠다 집에 또 난리가 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럭 장사가 되겠어 가게들도 지금 안 돼서 문 닫는 판국에 트럭 장사가 되겠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이면 열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이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블루 오션이다 이게 남들이 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것만 잘 해내면 난 대박이 나는 거다 잘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트럭 장사를 2년 해서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트럭 장사 사관학교라는 걸 하고 농산물도 유통하면서 트럭 장사하시겠다고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트럭 장사를 가르쳐 드리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도 제 카톡의 프로필 메시지가 뭐냐면요 필생 즉사 즉사 필생이라고 돼 있어요 정말 트럭 장사를 할 때는 죽자고 한 거예요 이거는 뭐 대충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사람이 절실하면 방법이 생기고 적당히 원하면 변명과 핑계가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절실한 거죠 이 트럭 장사 아니면 답이 안 나오니까 하루에 2시간 어쩔 때 1시간 자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꿈을 꿔요 막 내가 막 돈이 없어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저희 집에 맨날 빚쟁이가 쫓아갔거든요 그런 걸 꿈을 꾸면 자다가도 일어나면 바로 장사하러 나간 거예요 이대로 너무 산다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거의 1시간 2시간 자면서 트럭 장사를 했어요 또 새벽에는 또 새벽에 보면 그 해장국 먹으러 오시는 식당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장사를 하고 또 밤 시간에는 또 밤에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깨어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이제 관광버스로 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관광버스에서 내려가요 이렇게 새벽에 그럼 그분들한테 가서 파는 거죠 그 뭐 동대문 시장에 여행용 캐리어 있잖아요 마치 내가 옷 사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다가는 참외를 잔뜩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맛보기를 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안에서도 팔고 뭐 쫓겨날 때도 많았죠 막 그 보안요원들한테 걸려서 그러고 또 며칠 뒤에 또 가고 또 가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절실한 방법이 보인다고 이걸 어떻게 팔까 고민을 하니까 해보게 되더라고요 모레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거의 2년 만에 2년도 안 돼가지고 사체를 먼저 갚았어요 그 다음에 은행빚을 갚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아 이거에서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할 거예요 대부분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오는 손님한테 그 절실함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한테 못 팔면 난 죽는다는 생각으로 저는 판 거예요 뭐 여름날 같은 때는 일부러 아이스박스에 참외를 맛있는 것도 놔뒀다가 어머니 지나가면 어머니 참외 한번 맛보고 가세요 맛만 보고 가세요 사람 말 안 할게요 잡아놓고 맛보여드리고 또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손님한테 감정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게 한 거죠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일부러 할 일이 없어도 여기다 참외를 놔뒀다가 여기라도 놔뒀다가 저는 손님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인사를 한 거예요 지나가는 어머니들한테도 제일 세상에서 반가운 목소리로 한 거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옷 너무 아름다우세요 양상 꼭 쓰고 다니세요 피부 타요 진짜 아름다운 피부 가꾸셔야죠 그러면서 참외 한번 맛보고 가세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계속 계속 인사를 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장님들 뭐 남자분들 지나가면 다 사장님이에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뭐 지나가시면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뭐 때로는 충성도 했다가 그러면서 손님들한테 다 인사를 해서 사람들이 아 쟤는 달라 쟤는 다른 트럭 장사하고는 달라 이걸 느끼게 해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 한 명 딱 내 차에 오면 절대 안 보내는 거예요 간절해 가지고 이 손님한테 못 팔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판 거죠 트럭 장사를 나갔는데 장사를 두 달 동안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20만 원도 못 팔아요 10만 원도 못 파는 날 넘어가다 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강남에서만 장사했을 때는 너무 좋은 참외들만 팔아봤어요 대부분 찌그러들고 못생기고 갈라지고 뭐 이런 참외인데 제가 팔아본 참외는 지금까지 팔아본 참외는 제일 맛있는 참외 참외값에 아무리 싸도 3만 원 4만 원 향도 좋고 아삭아삭하고 그런 참외였는데 길거리 나가니까 너무 못 파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제가 스스로가 이건 참외가 이래 가지고 뭐 팔겠어 이거 그렇다고 좋은 걸 가까우면 너무 비싸다고 안 사가고 그러면 변명이 생겨요 이 동네는 참외 먹을 동네가 아니야 참외 먹지도 못할 동네야 이 동네는 아이 더워서 참외가 이런데 뭐 나가겠어 그런 변명만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어느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딱 오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면서 총각 저번에 여기서 참외 팔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외 너무 맛있었어 오늘 두 봉 다리만 줘봐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총각 밥은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루에 10만 원도 못 파는데 밥을 먹어요 기름값도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밥도 못 먹은 것 같은데 저 뒤에 김밥집 가서 밥이라도 먹고 내가 잠깐 장사를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이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 김밥이랑 먹고 오자 그리고 김밥을 막 먹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그 아주머니가 파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김밥을 먹고 있다 딱 보니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신기하잖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사람복이 있나요 인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장사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총각 총각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몰라 왜 그런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면 고쳤겠죠 글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총각은 웃질 않잖아 장사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상이 굳어 있어 그리고 왜 이렇게 손님한테 끌려다녀 우리들은 흔히 제이에스라고 그래요 진상 손님들 그 대부분 트럭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이 사면서 그래요 아이 총각 두 개만 더 줘 세 개만 더 줘 이렇게 하고 가져가세요 그러면 아유 마지못해 그걸 주는 거예요 안 살까 봐서 그거 안 주면 안 살 거 같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팔아도 그런데 어머니가 그 말을 하고 딱 가는데 갑자기 망치로 뭔가를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트럭에서 파니까 참외가 안 좋으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가게가 아니니까 이런 변명만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제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네가 아직 배가 안 고픈 거구나 정말 배고프면 네가 죽자고 달려들었을 텐데 다시 내일부터 다시 해보자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 마인드를 바꾼 거예요 항상 내 차에 있는 물건 제일 좋은 거야 조금 덜 좋은 거 더 좋은 거 나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안 좋은 게 섞여서 들어갈 때도 있죠 손님들한테 그럼 as로 해주는 거야 손님이 가지고 나오면 총각 저번에 차면 되게 안 좋았어 물렀어 어머니 그랬어요 옛날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고 자신감 떨어지고 그랬을 텐데 어머니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한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오늘 나오셨으니까 서비스로 드릴게 이거는 아니 나 그러려고 말한 건 아닌데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엄마 그럼 내 마음이 편하겠어 집에 가서 잠도 못 자나 소심해가지고 내가 a형이야 a형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죠 아니 그러려고 말한 건 아닌데 엄마 다음엔 친구분들 좀 데리고 와줘줘 혼자 오지 말고 외로워 보이잖아 그러면 어머니들도 친구들 데리고 가요 그리고 저는 또 외상으로 물건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오늘 돈 안 가져간다 그러면 어머니 외상으로 가져가요 오늘 난 언제 봤다고 외상을 줘 아휴 어머니 우리 사이가 뭐 그런 사이에요 그냥 외상으로 가져가요 어머니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제가 문자로 계좌번호 남겨드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화번호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딴 거잖아요 나는 디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스스로 이제 핸드폰에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미화동에서 봤다고 하면 미화동 어떤 어머니 하고 1 2 3 이렇게 하고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매번 문자를 보내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내가 스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보내는 거죠 오늘 물건을 좀 많이 팔아야 된다 아는 날은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냥 뭐 오늘 그 동네 가서 장사하러 가요 뭐 이런 문자가 아니라 어머니 오늘 참회 가요 너무 맛있어요 농장에 왔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 했다 오늘 참회 들고 갈 거니까 친구분하고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시면 제가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자 답장이 와요 아 오늘 몇 시에 올 거야 나도 아줌마들 데리고 갈게 막 그러면 아줌마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 아주머니 덕분에 제일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빚쟁이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이 사람들은 제가 뭐 하루 참회를 못 팔았어요 날씨가 안 좋아서 못 팔았어요 이런 거 안 봐줘요 매일매일 이자는 붓기 때문에 일수는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팔아야 돼요 못 팔았다는 이유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이 사람들의 노예로 산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아파트가 한 채 이렇게 언덕에 보이는데 저도 저기 아파트 사는 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애는 차 다니는 길에서 남이 타다 버린 씽씽카 타고 노는데 저긴 애들은 광장에서 탈 수 있고 아파트에서 저렇게 살 수 있고 따뜻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고 저기 사는 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애가 평생 거기서 그 쥐 나오는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산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죽자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아내한테 그 아파트를 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선물했어요 아내한테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제가 어려웠을 때 정말 세상이 한마디로 욕이 나올 정도였어요 세상은 있는 놈들만 사는 거야 이 세상은 우리나라처럼 힘든 나라가 없어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제가 근데 문 닫는 날 가게 문을 닫게 된 날 이제 저희 그 과일 가게 박스를 가져가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형 오늘이 형하고 나 마지막인 것 같아 나 가게 오늘까지만 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막 먹다 나를 이렇게 보더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져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거 걱정할 시간에 무언가라도 해야지 사람들은 그래요 무언가 시도하기 전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안 됐을 때 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해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실패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과정이죠 제가 8년 동안 제 가게까지 한 거면 10년이에요 10년이면 결코 적은 세월은 아니에요 과일 장사로 근데 10년 만에 다 망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한테 장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하고 장사는 안 맞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때가 안 된 거죠 제가 덜 노력을 한 거죠 만약에 그때 그만뒀다면 저는 아마 그 눈앞에 있는 금광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래요 아 세상이 힘들다고 아 세상이 너무 어렵고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코로나라고 죽겠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올해는 뭐라고 그래요 코로나 때가 좋았다고 그래요 전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은 없어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일은 더 형편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내가 변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트럭 장사를 할 때 무슨 생각만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차면을 사게 만들까 지나가는 애들을 보면 쟤를 어떻게 하면 차면을 사게 만들까 그 생각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미친 거죠 사람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당부에 미치면 천장이 다 당구 다이로 보여요 당부대로 보여요 사람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던 중간에 그렇게 미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거죠 세상이 나한테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는 거죠 그때 트럭 장사할 때는 제가 보통 새벽 다섯 시 정도면 집을 나서요 이제 장사를 할 걸 준비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오전 시간에는 시장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또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여덟 시 정도 되면 집에 들어가요 일곱 시나 여덟 시쯤에 들어가요 첫 끼니를 먹는 거예요 그때 집에서 밖에서 사먹으면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첫 끼니를 그때 먹고 근데 저희가 그때 맞벌이를 했는데 그때 갓 돌이 지난 딸이 이제 그 시간대에 할머니가 봐주기 힘드니까 제가 목욕을 시켜야 돼요 집사람이 올 때까지 목욕을 시키고 애를 이제 해놓으면 한 아홉 시 되면 아내가 와요 와이프가 그럼 와이프한테 이제 애를 맡기고 다시 또 장사하러 나가는 거죠 또 장사를 나가면 한 2시 빠르면 2시 늦으면 3시 4시 뭐 그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 매일 하루하루가 그렇게 트럭 장사할 때 반복이었죠 하루도 쉰 적은 없어요 하루도 예 태풍이 부는 날도 장사를 나갔고 태풍이 부는 날은 장사를 나갈 때 일부러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 안에 팬티도 안 입고 나가는 거예요 왜그러면 그 팬티는 그 속옷은 비에 젖으면 안 말라요 빨리 안 말라요 그러면 감기에 걸리잖아요 내 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일부러 그 밑단이 넓은 옷을 입어요 잘 물이 흡져 배출되는 옷을 그 츄리링 같은 걸 입어요 위에도 티셔츠 하나 입고 갈아입을 티 하나 놔두고 그런 다음에 비를 안 맞고 장사는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장사가 안 되죠 일부러 그것도 전략이에요 비를 맞고 손님들한테 막 참회를 파는 거예요 그럼 손님들이 안쓰러워서 사줘요 그것도 또 때로는 비 오는 날 그 장사를 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방문 판매를 해요 예를 들면 이불집이 모여있는 거리를 간다든지 포목점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한복집이 몰려있는 데를 간다든지 그러면서 구르마에다가 끌차에다가 차매를 짓고 다니면서 거기서 방문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도 어떻게 하면 이걸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니까 못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도 안 쉬고 장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60까지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정말 다 해보고 싶다고 그 해보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제가 해내야 돼요 그래서 제 스스로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거든 하기 싫은 걸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더 큰 회사를 만들고 싶죠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밤에 한 열심은 출근을 해요 저는 그리고 새벽에 잠깐 쪽잠을 자고 가락장 경매가 보통 새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새벽 시장에서 또 유통할 것들 납품할 것들 물건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솔직히 과일 장사는 별로 새벽 시간에 많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놓으면 모를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저를 멘토 삼아서 오는 트럭 장사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인생에서 절실할 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멘토라고 찾아온 사람이 술 먹고 늦게 나오고 게으르고 맨날 이런데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했던 거랑 다른 삶을 보여준다면 실망할 거예요 아우 난 돈 벌면 저렇게나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더 내 스스로가 절제하는 생활을 하려고 그러죠 개인투자가 주식을 접하면요 다 파산입니다 다 잃어요 근데 부자 아빠는 다섯 번을 파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배가 고픈 거야 곱빼기가 먹고 싶은데 곱빼기 먹으면 집에 전혀 갈 차비가 모자라 집 근처에 성당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를 제가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성부님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힘든 쪽 생각을 하니까 울컥하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면 책을 많이 봤습니다 주식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계발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두 가지에 미쳤던 거 같아요 자기계발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식만 공부한다고 성공 절대 안 돼요 자기계발이 먼저야 그리고 기초야 자기계발이 돼 있으면 주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어느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개인 투자가 주식을 접하면요 다 파산입니다 다 잃어요 그 시장 자체가 장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와 도매상이 있겠죠 그 도매상은 사실은 큰 손이고 어떻게 보면은 대지주와 연관이 있다고 보겠지 그죠 주식을 상장한 사람들은 주식을 팔자고 온 거지 주식을 사자고 상장하지 않거든요 자기만 필요하면 상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치 없는 상품을 팔기도 한단 말이죠 그걸 팔기 위해서는 아는데 소비자는 포장을 하겠죠 결국 파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쏟아서 개인 투자가는 돈을 가져오면 전부 잃게 돼 있습니다 초보자는 시세의 원리 주식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다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두 번 정도 파산하지 않으면 주식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앙드레 코스탄이 책에 있죠 근데 부자 아빠는 다섯 번을 파산했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 다섯 번이나 열 번 파산함도 많아요 시세의 원리를 연구하지 않으면 무조건 돈을 잃고 또 하나 노후의 파산으로 엄청난 금전적 고통을 받게 되니까 들어가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대들고 공부하시든지 책 읽고 아니면 주식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이제 그 파산을 하고 자기계발 파산을 하니까 외국계 다단계에서 다니는 친구가 찾아온 거야 내가 파산했다고 야 너 나 아메에 한번 가볼래 그래 갔더니 책을 한 권 주더라고 이걸 읽고 오래 그 받은 책이 제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바뀐 거야 완전히 그 다음에 받은 책이 니더의 자기함시 또 성공의 13단계 이런 책들을 읽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몸에서 열이 막 나는 거야 열정이 난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주식에 대해서도 아 장기 추세를 봤더니 우상이 아니더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지금 내가 종잣돈을 다시 만들어서 보험을 팔든 나가서 세일을 하든 종잣돈을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그 결의를 갖게 된다 다섯 번 파산하고 사실은 자기계발 그 열정이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시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없는 책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있는 건 주식으로 파산한 다음에는 책을 읽어야 된다 어떤 책? 주식 책이 아닙니다 먼저 읽어야 되는 건 동기부여 책을 먼저 읽어야 된다고 강조해 그런 책을 읽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만들면서 투자가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수 시간에는 이제 짜장면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싸운 게 짜장면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짜장면이 그때 한 1500원인가 했던 것 같아 2000원인가 근데 많이 걸으니까 배가 고픈 거야 곱빼기가 먹고 싶었는데 곱빼기 먹으면 집에 저녁할 차비가 모자라 그래서 보통을 먹은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야 그때 짜장면들 곱빼기를 못 먹은 그 시절 그러면서 일을 갈았겠죠?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책을 많이 봤습니다 주식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 두 가지에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식만 공부한다고 성공 절대 안 돼요 자기 개발이 먼저야 그리고 기초야 자기 개발이 돼 있으면 주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어느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주식도 사업이거든요 주식도 장사거든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이 통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힘들었을 때 정말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돈이 없었던 그 시절 그리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던 그 시절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집이 응암동에서 약 역천동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데인데 지하철은 싸니까 타고 다니는데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어서 걸어갔어 집에까지 집에 가면 배가 그렇게 고팠고 그때는 내가 다이어트하고 싶지 않아도 경제 환경이 안 좋아서 몸이 아주 날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잣돈이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개발 책을 읽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가 되어야 자기 개발을 읽어요 어려움에 접했을 때 사람들을 어려움에 접했을 때 그 책이 어떤 책이 좋은지는 몰라요 근데 아메이라는 회사 참 좋은 회사예요 다 국적기업이죠 사람들에게 열정을 일으키는 방법을 아메이 리더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권하는 책 정말 기가 막힌 책 지금 생각 우리는 내가 그 아메이를 따라가지 않고 이 아인 말고 다 당겨잖아 그렇게 우습게 봤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난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 동창이 내가 잘 나갈 땐 못 찾아오던 친구가 못 나가니까 다 당겨를 해보자고 찾아왔는데 그래 하고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듣는 순간 어마어마한 10장이 거기서 오는 거였어요 그 말씀들이 그 성공에 관한 그건 자기 리더십 그건 리더십이거든 근데 그게 나는 입맛에 맞았던 거지 그래서 이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이라고 보면 적극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아메이서 그 강의를 받으면서 기운이 확 나가지고 보험으로 막 뛰어나간 거야 막 그 자기 개발에 이런 거 있어요 네가 오늘 열 집만 방문해 너가 아홉 개 나오면 어때 한 건만 하면 너는 성공이야 보험한 사람이 한 달에 다섯 건만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보험한 사람들이 만약에 하루에 열 건씩 방문해서 한 건만 하면은 삼십 건이죠 대성공이야 그래서 나는 보험하면서 나중에는 수당을 많이 받았어요 막 한 천만 원, 이천만 원씩 막 벌었던 거 같아 내가 보험하면서 그렇게 돈을 종자돈을 모으긴 처음이었어요 결국 그게 다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불러내는 거는 바로 돈기구고요 자기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종자돈이 보험해가지고 한 1억 이상 모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또 주식이 잘 됐어 그때 주식이 그때 닷컴버블이라고 왔어 거기서 뭐 또 벌었지 그러면서 종자돈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발로 뛴 돈이 주식으로부터 또 이렇게 성장을 시켜줘가지고 보험회사 다니는데 9일이 테레가 터졌어 주식이 요새같이 막 쏟아져가지고 전부 부정적인 예수가 막 내 전에 경제 더 나빠진다 막 이래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다 떨어졌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넷이 뭐가 있으면 2001년 정도면 하이텔 천리안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 타자도 잘 못 지는데 똑딱똑딱 쳤지 주식 코너가 있었다고 그러면 주식 코너 그러면 메뉴방 하나 있고 거기에 글 하나씩 써놓으면 한 줄로 제목만 쭉 나와 있어 웃기는 거지 사이트 그때는 초창기 인터넷이니까 거기다가 내가 글을 썼지 약세 마인드 버리고 이제부터 강세 마인드를 갖고 삼성전자를 사 그랬더니 그게 9월 말일경에 썼는데 10월 4일날 첫 장이 열리서부터 삼성전자가 올라가더니 9만원대부터 한 40만원까지 4월달까지 막 올라갔어 그래갖고 방송에서 오래 날 매일이 왔어 강의 한 번만 해보시라고 무슨 강의 그랬더니 주식 강의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주식 강의를 한번 했죠 그랬는데 그게 폭발적인 클릭수가 나오고 조회수가 나온 거야 한국에 제일 유명한 한국 팍스넷이라는 그 당시엔 팍스넷이 유명했어요 내부보다 컸어 지금은 이제 폭삭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좀 더 있다가 한국경제TV 같은 데서 강의를 하면서 또 종잣돈 강사를 주니까 종잣돈을 더 받았지 그래갖고 중국에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가지고 정말 바빴습니다 내가 내 자기 개발과 주식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더니 그런 것들이 나의 강의 콘텐츠가 돼서 스타가 된 거야 스타 강사가 된 거야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주식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개발 책을 너무나 달달달 외웠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테이프 시대예요 그래서 소니 어학기 있잖아요 녹음기 거기다가 테이프를 집어넣고 보험 다니면서 지하철 타면 듣고 다녔어 지금은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 그러고 다니면서 그거를 달달달 외우고 지금은 이거 워낙 좋아 이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 되는데 이 안에 막 책이 수백 권 들어가고 전자책도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도 들어가고 너무 좋은 세대 지금도 책도 뭐 유튜브를 읽어주고 또 책도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구절들을 듣다 보면 책을 사게 되죠 그죠 정말 좋은 책을 찾아주는 것도 유튜브고 유튜브에서 요약해 준 것들이 몸에 아주 그냥 체화되면서 보통 개미에다가 노약제를 먹이면 여왕벌이 되잖아요 보통 사람이 성공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뭘 먹어야 되냐 자기 개발 책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개미가 여왕개미가 되듯이 왕개미가 되는 인간이 그래서 자기 개발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스타로 만들어 준 것은 자기 개발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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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멘